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5성 1부 자 08이 참교육 갑니다 이번판 자 08이 참교육 가요 08이 참교육 우리 8위 아까부터 일부러 패작한 것 같고 좀 느낌이 좋지 않아서 우리 8위를 일단은 빠르게 참교육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이동만 따라가겠습니다 너 갈기 가 나 이거 꽉 채우고 08이 참교육 갈 거니까 갈기 가 빨리 아 저기서 왜 이거 기웃기웃거리고 있어 자 우리 8위가 또 유성화산 쏘고 있는데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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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a 08이 잡아야 돼요. 08이 잡았어요 자 깔끔하게 08이 잡아주고 .. 그리고 내려가 바로 내려 가 바로 내려가 바로 내려가서 아! 얼었다! 아아잇! 아잇! 아잇! 왜 거기서 히케를 쓰던거래! 아잇! 알아라로 잡았어요 자 빨리 뽑아야돼! 이거 형님 빨리 뽑아야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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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잇! 아잇! 잘가라 친구들! 깔끔하게! 어! 오케이! 잘가라 이 친구도! 잘가라! 네 형이 계속 여기 비빌게 오! 코나손씨! 앙! 코나손! 반갑구요! 공파리! 코나손! 반갑구요! 공파리! 검수로 참격! 주제로 가죠! 너 아까 패작한 벌이다! 공파리 너! 아! 딱밤 제대로 맞았어요! 자! 크로우즈 딱밤 제대로 맞았죠! 자! 크로우즈 딱밤 제대로 맞았죠! 잘가세요! 공파리! 공파리! 공파리 참교육! 주제로 당하고 있죠! 아 얘들아 딴 데 뺏기지마! 얘들아 진짜 딴 데 뺏기지마! 내가 여기 이렇게 지키는데! 로즈하던 잘가세요! 그냥 내려갔다 하면 다 죽어요! 자! 자! 우리 치즈볼 반갑구요! 자! 공파리! 공파리 학살 때! 공파리! 아! 잘했어요! 누가 잘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! 누가 누가 잘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! 아무튼 잘했어요! 하민이 검수가 좋아요! 아카이노가 좋아요! 몰라! 난 이 조합이 좋은 것 같아! 10킬 했다! 야! 만 포인트 넘었다! 와! 만점 이상 찍어보네! 아! 진짜 웃기나! 이거 진짜 재밌네! 만점 이상 찍고 10킬 가네! 아! 재밌네! 하비 채널 082! 학살띠! 아! 진짜 웃기다! 우리 팔이 왜 이렇게 웃기냐! 아! 검수 4성은 안돼! 검수 5성부터 쓸 수 있어! 아! 아주 좋아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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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좋아요! 또 다른 신캐가 언제 나오나요? 또 다른 신캐 나오려면 이제 멀었죠! 지금 이거 풀린지 얼마 안됐으니까요! 어! 이거 좀 빡세겠는데 상대팀? 아! 이 로저 불안한데? 아! 좀 상대팀 빡시네! 야! 큰일났다! 상대팀 빡시다! 아! 상대팀 빡시다! 큰일났다! 아! 고니찌와! 고니찌와! 하지마 마시떼! 나이스트 미츠! 아! 근데 큰일났다! 상대팀 빡시다! 아! 너무 괜히 욕심부렸나? 아! 나가고싶다! 총 꽉 채우고 갈게! 아! 상대팀 빡신대! 아! 확인하면서 처음 뵙겠습니다! 어! 맞네! 어쨌든 처음 뵙는것도 팩트니까! 지금부터 C에서 버티는거 갑니다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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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야! 로저랑 로저랑 공복빅맘한테 답을 맞으니까 이거 아! 야! 미쳤다! 전쟁터인데! 대박 죽어! 아! 죽이고 죽었네! 와! 진짜 치열하다! 우리 친구들 중에 가드소비 있는 친구 없니? 아! 내려가지마! 내가 내려갈테니까 확 쓸어버린다! 야! 이거 로저 카운터 지대로 들어가는데? 얘들아 이거 로저 카운터 지대로 들어간다! 내려와! 1, 2, 3 1, 2, 3 유성화산! 일루와 공복빅맘! 와! 야 공빅도 뭐 없다 야! 야 공빅도 뭐 없어! 야! 카이노패도 야 공빅도 뭐 없다! 씨! 아! 근데 로저한테 지대로 맞았네 이거 아! 아 좀 아쉬웠다 그치? 잘 가세요! 잘 가세요! 가운데 형이랑 같이 지키자! 형도 갈게! 뭐 이거 왜 없어 기폭이 왜 없냐! 오케이! 깔끔하게 이겼네요! 와 야! 아까 공복빅맘 때려잡는거 봤냐? 대박인데? 공복빅맘에 그냥 때려잡는데? 야! 야! 정말! 어마어마한 캐릭이구만! 왜 이러고! 결론! 여러분! 계속 공복빅맘은